반갑습니다. 메가스터나스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연선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사 일정 진짜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한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온라인 개강을 해서 계약을 해서 다양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을 정말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수행평가를 이렇게 4분 스쿼트 해가지고 조영상 촬영에서 올려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당장은 접속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으면 그걸로 해야지. 어쨌든 시행착오가 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학사 일정 안내하기로 했을 때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정말로 학교를 가는 경우가 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까 그걸 고민할 시기인 것 같은데 당장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학교를 안 갈 것 같아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학사 일정 진짜 어떻게 될까?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학력 평가 일정부터 보면 3월 학평이랑 4월 학평이 이렇게 연기됐다는 건 알고 있을 건데 3월 학평은 4월 24일 날 전학년 보는데 이제 경기 광주, 경기도랑 광주 지역은 제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권 중심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내신 시험이 이것보다 한 달 정도 뒤고 그다음에 계약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아서 학력 평가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집중해가지고 막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많지만 사실 안 하고 있잖아. 어쨌든 3월 학평, 3월 학평 이렇게 연기됐다는 것이고 여러분한테 정작 중요한 것은 내신 시험 일정일 텐데 여러 개의 학교를 보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않은 학교들도 많아요. 한 절반 정도는 아직 미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절반 정도는 대략 시기가 잡혔는데 5월 말에서 6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계약을 4월 마지막 주, 4월 셋째 주 마지막 주 이 정도쯤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바로 봐버리는 거죠. 기존에 3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보통 중간고사가 5월 초, 4월 말이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시험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시험 범위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험 범위라는 것이 여러분이 기존의 중간고사의 절반 정도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홍구 2학년만 보고 학교 생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학년마다 끝내야 되는 학사 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중간고사가 5월 25일이나 6월 1일 그 주에 거의 다 치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대부분 7월 20일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는 확정을 짓고 기말고사를 확정짓지 않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서 대략적인 시기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5월 초의 시험을 보고 7월 중순위의 시험을 봤으니까 5월, 6월 두 달 정도 또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를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대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텀이 두 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는 짧고 기말고사 범위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름방학은 8월 중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고사와 여름방학 사이에 공부하는 것 포함해서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범위가 짧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기말고사랑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시험범위 변화. 1학년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수학상 2차 함수까지는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기존의 시험범위도 마찬가지였거든. 기존의 시험범위가 시험범위가 좀 짧은 학교. 좀 많은 학교는 보통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보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수학상에서 2차 함수까지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온라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이 그만큼 또 수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진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중간고사 범위, 중간고사 치르기 전에 수학령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소풍을 갔다 온다든지 여러 가지 학교 행사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시험범위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은 학교 행사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과제만 주어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함수 6, 많은 범위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현장에서 지금 학원에서 시험대비를 하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기말고사 범위는 기존대로 치러지는 거지. 기말고사 특별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좀 짧게 나간다는 학교가 있으면 아마 당시까지만 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기초문제 풀 때도 좀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차 함수까지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2학년도 상악함수의 그래프까지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지수 로그 함수, 로그 함수가 생각보다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시험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기말고사에서 상악함수 그 더 거대한 단원이랑 수열이랑 거대한 단원을 다 치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과 학생, 입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을 1년 내내 진행하는 학교다 라고 하면 아마 상악함수 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아마 수학 1을 1학기 내에 끝내야 되는 학교라면 상악함수의 그래프까지만 보고 상악함수 활용이랑 수열을 기말고사로 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수학 상을 1학기 내에 끝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커리큘럼이었죠. 왜냐하면 수학 상하기 때문에 상을 1학기 때 보고 하를 2학기 때 보는 거였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고 예년에도 그렇고 수학 상을 1학기 때 끝내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 커리큘럼은 1학기 때 수학 상을 다 끝내는 거였지만 학교들은 보통 1학기 기말고사를 원외 방정식까지만 보고 점과 좌표부터 다 넘겨가서 점과 좌표가 아니고 도형외 방정식에서 원외 방정식 뒤에 거 그것을 도형외 이동부터 해서 2학기를 넘겼었기 때문에 기간은 짧아졌지만 그렇게 시험 범위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선생님 생각이고 이건 여러분들 학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예전처럼 대부분의 학교가 이럴 거야 애들아 시험 대비 직전 대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선생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다시 긴장할 때라고 적어뒀는데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면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한동안 안 갔고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분 진작으로 나서 보니까 어때요? 전혀 안 했죠. 그렇죠? 그런 피로감은 있어요. 중간고사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학교 계약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시험이 미뤄지게 되면서 또한 내가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니까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기분이 있을 수 있죠. 심화 과정을 공부를 해도 어차피 또 했던 거고 또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깊게 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기말고사의 시험범이나 학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추후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지금 4월 말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 그러면 다시 시험 대비를 향해서 막 가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와서 그러면 선행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기엔 좀 늦지 않았나라는 것이 선생님 생각이거든요.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좀 별개로 기존에 우리가 5월 초나 4월 말에 시험이었을 때 3월 말에는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3월 말이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시험 문제를 축제를 하고 있는 기간일 거고 여러분들도 긴장을 하고 첫 시험이나 혹은 학년 밖에서 또 처음 보는 시험이기도 한데 어떻게 대비를 할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것처럼 지금 시험 대비를 한 달이나 아니면 6주 정도 남겨놓은 시간에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놀지 마시고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많이 긴장이 좀 풀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건강 상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된 것도 맞는 거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부터 다시는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더라고 온라인에서 선생님을 향해서 댓글 남겨주시는 친구들도 그렇고 조회수를 좀 보면 기존보다는 좀 뭔가 아이들이 공부를 좀 안 하고 있구나 접속을 좀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그것도 강의를 듣고 이것도 강의를 듣기에는 피곤한 감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강의를 꼭 수강하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시 좀 매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이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시 좀 긴장을 하시고 선생님도 시험 대비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학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온라인 강의 대충 듣고 끝내지 마시고 켜놓고 딴짓하지 마시고 최근에 무슨 명령어 입력해서 100% 처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부를 하는 애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알았죠?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니? 수행평가가 온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학습 상태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과제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과제에 치여서 시험 대비 못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시험 대비 잘 하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이지만 잘 헤쳐나가기를 같이 노력합시다. 알겠죠?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조심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